아저씨, 떠돌이 맞죠? 틀렸어. 난 떠돌이 아니야. 나 지금 바쁘거든? 그러니까 이만 너는 집에 돌아가. 뭐라구요? 못 들었어요. 입 냄새가 고약해서 귀가 멍해졌어. 좋은 말로 할 때 들어. 좋은 말로 할 때 들어. 따라하지 마라. 좋아. 좋아. 버릇이 없어서 너랑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.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